어디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도대체의 얘기를 했으면 뭘 할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일본의 톱스타 오그리슌이 우리나라 배우 한효주와 넷플릭스 드라마를 찍게 되었습니다 옥태견은 김우라 타쿠야 주연 영화 그랑메종 파리에 출연합니다 김우라와 데리파는 한국계 캐나다인 파티시에를 연기합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1어 프랑스어까지 3개국어 연기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옥태견은 과거 김태우와 니시지마이테토시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나와스타의 99일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일본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하죠 오늘은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한일합작 프로젝트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참 많은 배우죠 일본의 톱배우 오그리슨과 한효주가 넷플릭스의 새로운 시리즈 로맨틱 어나니머스에서 함께합니다 이미 출연 배우들과 함께한 사진도 공개되면서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배우 송중기도 이 작품 촬영에 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역할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출연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사랑과 접촉할 수 없는 주인공과 사람의 눈을 볼 수 없는 히로인 그리고 동시에 대인관계에 큰 고민을 아는 남녀가 초콜릿을 계기로 우연의 만남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는 로맨틱 코미디물입니다 오리지널 작품은 아닙니다 프랑스 영화가 원작입니다 오그리슨이 로코 장르에 출연하는 건 정말 너무나 오랜만인데요 이시아라 사통이와 함께했던 드라마 리치맨 푸어 우먼이 2012년 작품이니까요 그 이후 드라마나 영화에서 러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한효주도 한동안 로맨스 작품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뷰티 인사이드에서처럼 아름답게 나오면 정말 좋겠네요 오그리슨은 2007년 영화 크로우즈 제로를 들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으로 방문했고 2010년에도 자신이 감독을 맡은 영화를 들고 한국 관객을 만난 바 있습니다 이후 2017년에도 영화 은혼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경호원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면서 셀프 디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연을 맡게 된 또 다른 넷플릭스 작품에 극본과 총괄 제작을 연상호 감독이 맡는다고 하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배우 아오이 유도 출연한다고 합니다 여튼 꽃남과 크로우즈 제로 등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이래 아직까지도 오그리슈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한국 제작사와 한국 배우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효주는 생각보다 일본 작품과 인연이 있습니다 아라시의 아이바 마사키 주연의 영화와 태양을 움직이지 않는다 등을 통해 일본 관객과 이미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아카니시 진이 배우로 출연합니다 이번 드라마 캐스팅 소식에서 두 배우의 만남 이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건 바로 전 카툰의 멤버이자 얼마 전 배우 크로키 메이사와 이혼을 발표한 아카니시 진이 출연을 한다는 건데요 오그리슨과 아카니시 진은 절친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복귀에 오그리슨이 힘을 좀 썼을까요? 쓸 수 있었을까요? 오그리슨은 과거 아카니시 진의 부인이었던 크로키 메이사와 밀시에서 불륜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여전히 사이가 좋은 것을 보면 그 기사 내용은 정말로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독전, 로기안 등을 기획 제작한 우리나라 제작사 용필름이 처음으로 일본 작품에 도전합니다 영화의 시각 디자인은 미국 아카데미산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이하준, 편집 역시 기생충을 담당한 양진모가 맡았으며 음악은 베테랑 음악감독 달파란에 담당합니다 오그리슨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결벽증을 가지게 된 인물 후제와라 소스케를 연기합니다 대형 제거회사 후계자로 인기 초콜릿숍 르소베르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하게 됩니다 한효주는 천재 쇼콜라티에이지만 시성공포증으로 인해 최애 스승의 사장으로 있던 르소베르에서 익명의 쇼콜라티에로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히로인 하나를 연기한다고 하네요 아카네시는 소스케와 학창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바 브러쉬의 오너 타카다 히로시로 등장하는데 현재는 하나가 히로시를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은 넷플릭스 시리즈 유이백서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등의 치키카와 쇼가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바람둥이로 알려진 유부나 오그리슨이 한효주를 만난다는 것 자체로도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그리슨이 생각보다 간간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던져주곤 하지요 한 기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효주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번 소식을 듣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 시리즈는 2025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우리나라 배우 이세영과 남친짤론 유명한 배우 사카부지 켄타로도 한 작품에 캐승됐습니다 두 사람은 쿠팡 플레이의 오리지널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은 올해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짧은 예고편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대본 연습을 위해 만남을 가진 순간도 이미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세영은 일본어로 사카부지 켄타로는 한국어로 인사말을 준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카부지 켄타로는 91년생으로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지난해에는 2분기 연속으로 주연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는 등 인기가 대단한데요 작년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팬미팅도 열었습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2회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대우 타카타 미츠키와 오렌기가 열애서를 잇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알려진 여친의 존재는 없습니다 남자 주인공 중고가 일본에서 유학 중에 홍을 만나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지만 두 사람은 설명하기 복잡한 여러가지 이유로 이원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그리면서 중고는 일본에서 홍은 한국에서 살아왔는데요 이런 두 사람이 5년 후 한국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는 운명적인 러브스토리입니다 원작은 봉순이 언니, 도관이 등의 작가 공지영과 냉정과 열정 사이에 쯔지히 토나리가 공조한 동명소설입니다 공지영은 여자 주인공 시선에서 쯔지히 토나리는 남자 주인공의 시선에서 이 러브소리를 그려나갔습니다 원작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시면 훨씬 더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영과 사카고지 켄타로 외에도 홍정연과 나카무라 안이 출연합니다 홍정연은 최영을 오래전부터 사랑한 남자 민준을 나카무라 안은 중고를 사랑하는 여자 칸나를 연기합니다 나카무라 안은 87년생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조연으로 활동해왔고 최근에는 주연 작품도 많이 선보이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세영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카고지 켄타로가 한국어 대사가 별로 없음에도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온 덕분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세영이 연기하는 홍이 일본어를 잘하는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이세영이 상당히 고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드라마는 올해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됩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빅히트했던 스카이 캐슬을 리메이크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방영을 시작합니다 김우라 다쿠의 주연 작품 빌리브 너에게 놓는 달이 후속으로 테레비 아사에를 대표하는 시간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힘을 팍팍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대감도 높고요 주연은 마츠시타 나오입니다 배우 염정아가 연기했던 한서진을 연기합니다 한서진 캐릭터는 누구나 부러워할 커리어와 외모를 가진 완벽한 셀럽 아사미 사에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태란이 연기했던 이수임 역할은 김우라 호미노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우라는 우리나라 매우 심은등도 출연했던 드라마 치인의 비서를 비롯해 많은 작품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시청률도 잘 뽑아내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두 사람 외에 히감 아나미, 타카시 메리준, 코유키가 출연합니다 스카이 캐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던 김서영이 연기했던 쓰잉님, 김주영 역할은 코유키가 연기합니다 코유키는 다들 많이 아시는 배우죠 아주아주 오래전 마츠모토중과 드라마 너는 펫에 나왔었고 영화 데스노트 등으로 알려진 9살 연아의 배우 마치야마 키니치와 2011년 교훈했습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과거 둘째 아이를 우리나라에 와서 원정 출산해서 화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 시스템에 반했다는 것이 이유였죠 정준호 역할은 타나베 세이치 김병철 역할은 스즈키 코스케 조재훈 역할은 혼다 치카라가 연기하며 최원향 역할에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오타니 요웨이가 케이스팅됐습니다 원작은 JTBC에서 2018년에서 19년에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 캐슬입니다 일화 시청률은 1.7%에 불과했지만 몰아치는 스토리와 중독성인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며 마지막 회는 비지상파 채널에서 당시 역대 최고인 23.8%를 기록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콜라스의 일본 리메이크 작품 로뽕기 콜라스의 제작진이 우리나라 스튜디오와 다시 힘을 합친 한일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화려한 셀럽 아내들이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 스카이 캐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아하고 기쁨이 있어 보이지만 그녀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죠 셀럽 인생에서 치명상일 될 과거를 가진 주인공 사이를 비롯한 5명의 여자들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일본을 무대로 다시 펼쳐집니다 예고편도 벌써 살짝 공개됐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배우 김혜윤이 연기했던 예서 역할에 누가 캐슨 됐을지 제일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합작 프로젝트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